묵교하심으로 2020년 10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심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어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예원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예원교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237나라 보그마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으로 사료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며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현장에서 흑암 문화를 보급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응답받고 또 현장에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역을 또 뛰어넘어서 또 우리가 가는 우리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2, 3, 7 나라를 살리길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시고 또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바울의 선교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플랫폼 역시 베드로아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여러 지역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한 이 중요한 현장에서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이 생명이 살아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믿음 위에 극건히 세워지는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나는 현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선교는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에 보시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으시는지 왜 그 발걸음을 막으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라는 많은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의 분위기도 되어 있고요. 또 교회에 함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는 게 많을까 안 되는 것이 많을까 이러한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트를 깨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선포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 선교팀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아시아로 가는 이 선교팀의 여정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이 현장을 막으셨을까요? 아 그냥 성령이 막았구나 아 그냥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잘 안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이 바울팀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원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 예원교회로 부른받아서 강단 말씀을 따라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날마다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고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에도 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고 보금 전하는 일이 마치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기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의 예트를 어떻게 깨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이 무시아와 비두니아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로 북상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에 성령이 막으셨는데 또 애쓰는 바울 성교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걸음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애쓰며 지키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성교팀이 우리는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중요한 응답의 현장 속에서 바울은 예트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절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선교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드로와 항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트를 깨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바로 내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더 큰 전도와 선교에 대한 계획을 바울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 선교팀을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막힌 것과 같은 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인도 받게 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의 계획은 안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짠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잠원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짰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드로와 항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9절 보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팀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시대에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나타내셨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요. 잘 계획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때 그 집중할 때 세밀하게 성령이 인도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느냐 강단 말씀을,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답을 찾았다면 그리고 나서 또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 내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비밀로 나아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에 집중하겠다. 여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자, 뭐라 그럽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것이죠. 말씀 들었다면, 기도했다면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항상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성령의 인도받게 되는 순종, 그 중요한 시작이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바울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 아, 내 계획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인정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 뭡니까? 믿고 확신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언역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바울 선교팀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응답의 첫 번째는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죠. 자, 마게도나의 첫 성 이 빌립보에 있는 두아디라시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루디아와의 만남 그래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하여 루디아의 지위, 세례를 받고 아주 중요한 응답의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 막힌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 바울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은 현장에 계획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로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어떠한 역사들이 이 바울 선교팀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귀신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바울 선교팀이 선포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귀신들린 여종이 치유되는 응답의 현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치유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이 귀신들린 여종이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현장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아무도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가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해결되고 나니까요. 현장에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여러가지 막힌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현장에 영국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현장에 모든 흑안문화가 떠나고 복음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여 이 날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날마다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흑안문화를 정복하며 2, 3, 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주셨는데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놀라운 이 복음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흑안문화가 떠나가며 복음문화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2, 3, 7 나라 복음화를 위해 믿음에 도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2, 3, 7 나라를 살리는 성령인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